가자, 목순이. 이리와. 이리와. 용부를 내야죠. 이리와. 목순씨. 이리오세요. 안녕하세요, 목돌입니다. 우리 목순이를 좋아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봄 많이 받으세요. 새해에는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키워드가 바로 도전이에요. 도전. 그래서 목순이가 도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 하거든요. 목순이의 도전. 빠밤. 첫 번째 목순이의 도전은 바로 이겁니다. 진검다리 건너기. 무려 진검다리를 혼자 건너기. 또 항상. 또 항상 이거를 건널 때 복돌이가 안고 다녔죠. 우리 복순이를. 드디어 이제 네 살도 됐으니까 진검다리를 혼자 건널 나이가 됐어. 언제까지도 내가 안고 다니는 거 같거든. 그래서 한번 만주를 해보자고. 한번 가볼게요. 저기요? 네, 우리 복숭아. 그냥. 고마워. 이렇게. 할 수 있어. 별거 아니야. 여기 이거 물도 다 얼었어. 복순아. 어. 가자. 복순이 일로 가자. 복순아 일로 와. 언니 언니. 언니. 언니 하겠네. 이 도전의 핵심은 절대 줄을 당기거나 억지로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. 목소리가 스스로 이겨내겠지요. 오케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응 할 수 있어. 파이파이 파이파이 파이파이. 할 수 있어. 내가 그동안 우리 목소리를 너무 나약하기 쉬운 것 같아. 이 정도는 스스로 할 줄 알았는데. 할 수 있어. 복순아. 복순아. 일로 와. 이거 여기 틈이 10cm밖에 안 돼. 가자. 한 발 한 발. 자 같이 동행을 할게요. 복순이랑. 복순. 자 이 놈에서 드려줘. 패스가 Rein aula 가능한 일을요. 처음 Cath기 구석 알 수 있어. 자 각각 노 acord하자. 이어가. 북순 씨 affiliate 해. have to go. 해 Kaz. 한 칸만? 오케이. 한 칸은 오빠 탈수로 가도 돼. 한 칸만 도와주자. 언제까지 이렇게 안고 다녀야 되냔 말이야. 됐어. 오케이. 한 칸만 도와주자. 두 칸이 날 것 같아. 두 칸? 한 칸 하면은 뒤돌아서 이제 나갔어. 여기다 놓으면은 뒤돌아서 나갑니다. 봐봐. 야. 미쳤어? 미쳤냐고.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복순이한테? 어? 다리 빠졌어. 야. 그럼 진하다. 됐어. 도전하지 말자. 우리 복순이 놀랬겠어. 이리 와. 이리 와. 너 지금 우리 복순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야. 이리 와. 아무 생각 없이 뒷걸음 짓이다가 빠졌어.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. 더 그 트라우마만 심어질 뿐이라고. 괜찮을까? 우리 복순이? 괜찮. 한 칸에서 한번 해보세요. 이리 와. 오빠랑 같이 가는 거야. 조심. 잘 봐야겠다. 기다려. 이리 와 저기 뒤로는 잘 봐. 응. 가자. 가자. 이리 와. 가자. 가자. 갈 수 있어. 이 녀석아 이거 동략 애들 다 하는 거야. 응. 괜찮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가자. 복순이 이리 와. 언니한테 와. 가자. 이리 와. 이리 와. 언니로 한테 와. 아. 잘 봐. 기다리세요. 아니 왜 뒤로는 가는데 앞도는 못 가는 거야. 그러면 가운데로 가볼까? 어 그러자. 그래. 하루 종일 갑자기. 그 후에 걸릴 겁니다. 이Aut Nurman path 우 også, 이리 오자마자 이체 ray heosti. 안 돼. 같이 한번 제 trekke다가. 내 반성이 formul지 Gone mais тоже. 두부, tabii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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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한 칸 더 몰러서 봐 응 그렇게 가자 용기를 내야 돼 응 잠시 가만하자 우리 나 복순이 너무 불쌍해 아 뭐야 뭐야 뒤로는 왜 이렇게 잘가 됐어 뒤로 가기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거야 어 용기를 못 가네 이거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아냈어 해봐 여기 있어 그래 해봐 아 이쪽에서 저쪽 가는 건 못해도 저쪽에서 이쪽 가는 건 하는구나 잃은nym Perché 너무 멀어서 못하는 거였네 가까운 곳은 잘하네 proximity 잘했어요 복순이 다시 한 번 가볼까 이게 웃기네 그냥 가까운데로 얼른 나가고 싶어하는거야 자 이로써 2023년 우리 복순이 징검다리 건너기는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성공은 성공이야 2023년에 여러분 도전하세요